17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,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공무원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.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17일 청와대 회동을 갖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도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면 처리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.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청와대에서 회동을 가진 뒤 내놓은 공동발표문에서 공무원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야가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. 다만 김대표는 합의된 시안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문 대표는 공무원 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의 합의와 공무원단체의 동의가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. 연말정산 문제에 대해 박 대통령은 여야 대표에게 5,500만 원 이하 소득근로자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국회에 관련 수정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하지만 구체적인 경제해법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차가 드러났습니다. 박 대통령은 경제살리기에 매달리고 있는데 국민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을 못하면 얼마나 한이 맺히겠느냐며 야당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. 하지만 문 대표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체적인 실패로 규정하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교체를 요구했습니다.